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속지 마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회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지구가 멸명해도 일기를 씁니다. 뚫기입니다. 오늘도 후원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8회 명품의 심리학에 피비린네님께서 5천원 그리고 81회 분노의 저널리즘에 헤이47님께서 만원 그리고 82회 5일에 뿌리공원님께서 천원 그리고 83회 정리의 힘에 시드락포에버님께서 2천원 이스타 후려치는 안내님께서 천원 뿌리공원님께서 천원 타는쓰레기님께서 100원 후원해주셨고요. 84회 깨달음에 시드락포에버님께서 2천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의 저널리즘에서 뚫기님이 당당하게 좀 후원을 했었거든요. 뻔뻔하게 뻔뻔하게? 그거에 좀 반응을 해주셨는지 헤이47님께서 만원이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만원이나 있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저는 간유걸갓진호님이 깨달음 에피소드에다가 달아준 댓글인데 후반부 이상만 머릿속에 존재하고 현실에 나는 방치하고 그럴수록 이상은 더 멀어지고 이 부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게 제가 그 에피소드에서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뇌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주관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정형적인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 이런 게 타인한테도 때로는 나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향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 할게요. 저는 오디오 클립에 송하나 님이 예전에 6-2의 분노조절 잘해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대충 요약을 하면 김범예 님의 발제였지만 안느 님을 다시 보게 되는 회자였다. 제 칭찬 댓글이었는데 이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엄청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너무 기분 좋지만 보다 기분 좋은 거는 제주는 남이 부리고 칭찬을 내가 받아갔을 때 그때 기분이 조금 더 좋잖아요. 그걸 듣는 제 기분은 어떻게 되요? 아 계셨어요? 아 죄송 죄송.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 칭찬을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 브리핑 1회 파란반장 워싱턴 편에 방한영 님이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똘기 님이 정식 발제 때보다 긴장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설명하시는 게 좋다고 달아주셨어요. 거기 뭐 저희 번레 님이랑 둘만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적어서 또 공기도 더 많은지 좀 더 편하게 했던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아 맞아요. 앞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저희 새 코너가 런싱 됐잖아요. 이렇게 댓글로 또 언급해 주셨는데 뉴스 브리핑이라는 새 코너가 생겼죠? 번레 님이랑 똘기 님이 따로 진행하시는 간략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똘기 님이 해주시죠. 제가요? 네. 편안하게. 저희가 지지익선 본발제에서는 시의성을 조금 제한 채 약간 오래오래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추구한다면 뉴스 브리핑에서는 그날그날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번레 님은 IT나 경제 쪽을 좀 다루시고 저는 국제정치 쪽을 주로 픽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 정식 지지익선 에피소드보다 훨씬 짧은 시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반절도 안 돼요, 러닝타임이.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부담없이 클릭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첫 회가 올라갔는데 반응 좋죠?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던데? 재밌어가지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좀 기분이 묘하죠? 약간 똥질도 좀 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경쟁은 좋은 거예요. 언제 올라가죠, 똘기님? 아, 매주 목요일에 올라갑니다. 좋은 부분. 저 짧은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chb 라는 분께서 제 월요일에 활력이세요... 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아, 전 이 댓글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업로드를 한다는 게 사실 주말간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저희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평일엔 또 바쁘고 해서 월요일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월요일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걸 항상 모니터링하는 겸, 기대하는 겸 하면서 항상 기다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이제 본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데요. 왜 오늘도 뭐죠? 지난번 뭐였죠? 지난번에 5일, 2주 전에, 2주 전에. 아, 깨달음 전이 5일이었고 아닌가? 아니지 않아요? 깨달음 전 정리애입니다. 정리애입니다. 당신 거였네요. 저요? 저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제가 준비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것 같아요.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새 코너가 생겼으니까. 지금 녹음을 몇 번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범녀님이. 한 달간 한 5번 정도 녹음을 하는데요. 대박이다, 진짜. 거의 준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이야. 아, 그냥 방송인이야? 직장이 이제 두 번째 그거고 여기가 첫 번째 직장인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제가. 오늘은 어떤 편의 속편입니다. 이미 청취자분들은 제목을 보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발제 제목은 원자입니다. 원자. 원자. 뭐의 속편이죠? 이게 소수의 속편이에요. 아, 소수.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발제 제목들이 다 두 글자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게요? 소수하고 뭐 오일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시리즈예요. 소수의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자라는 에피소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 소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제가 그 부분도 조금 다시 복귀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의 속편을 준비하신 이유가 사실 소수 에피소드가 좀 잘 됐죠?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사실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지만 그게 조금 소수랑 연관이 없으면 다 쳐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개더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약간 가지가 쳐진 부분들을 싹 모아가지고 오늘 해소하는. 제 기억에 소수 에피소드가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약간 법률님의 아이덴티티가 확 보이는 회차였던 것 같다. 이런 피드백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원자가 뭘까요? 그냥 원자 이렇게 들으면. 사실 원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었죠. 그렇죠. 그 원자예요. 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과학 때 얘기했나? 원자는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어. 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안느님이 기존에 하셨던 과학 관련 에피소드랑 조금 겹치는 듯, 겹치지 않는 듯? 음. 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안느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원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쪼개지 않는 뭐 그런 단위를 찾다보니 아, 이거가 정말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어, 인기 많다니까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 저번에도 우리 뭐야. 시뮬레이션 우주로 잘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냐. 하시더니 이번에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과학적인 에피소드를 저희 뭐 지지익선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어쩌다 보니까 검색을 하다 보면 유튜브 결과들이 나오는데 어, 이런 걸 다루는 유튜버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좀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부분 흥미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좀 결을 달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다르죠? 제가 굉장히 공적인 자료만 준비했어요. 약간 팩트로 조진다? 하하하하 약간 학술적으로 진행할 거다. 어그로 확 빼고 재미가 없다. 하하하하 기름기 쩍 뺀 하하하하 건강식, 건강식. 아, 싫어. 맵고 짠 게 좋아. 유튜버가 치킨이라면 난 수비드 닭가슴살로 아, 목이 막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모 대학교의 물리학과의 교재 물리의 이해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펴놓고 참고를 했네요? 아, 이게 인터넷 서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일까를 파고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뭐 고전 원자물리학, 화학, 과학사 이게 다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최대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는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워낙 잘 설명을 앞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소수 에피소드의 후속작이냐면 소수 에피소드에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수학과 과학이 만났던 순간 그게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기억났어요. 수학자와 과학자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 수다 떨다가 맞아요, 그 순간 얻어 걸린 순간 다시 한번 복귀를 하자면 휴 몽고메리라는 박사님이 소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리만 제타 함수의 제로점의 간격을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프리먼 다이슨 박사님이 보시고 원자물리학에서 찾은 식과 동일했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굉장히 후려쳐서 우라늄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운동 간격이 리만 제타 함수의 제로점 간격과 같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완전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매미 이후로 소수 매미 매미가 땅에 묻혀있는 기간이 소수에 따른다 그 대목 이후로 가장 재밌었던 대목 네, 근데 이 대사가 사실은 제가 좀 각색을 한 거고요. 오늘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 번 미리 좀 쿠션을 깔면 제가 소수 에피소드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지지직선에서 다뤘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한 에피소드 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난이도를 오늘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어그로력이 많이 늘었어 어그로력 아까 닭가슴자 어쩌고 하던데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원자라는 것은 어느 철학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원자사상이라고 하는데 똘기님께 여쭤볼게요 돌멩이를 부시면 뭐가 되죠? 작은 돌멩이가 되죠 작은 돌멩이를 또 부시면 어떻게 되죠? 돌멩이 가루가 되죠 그게 어디까지 부서질까? 그거를 옛날에 궁금해했던 거예요 곡물도 빻잖아요 뭐 보리든 밀이든 빻아서 뭔가 음식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그런 게 좀 옛날 사람들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기원전 3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연속적이며 최소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원전 400년 비슷한 시기에 데모크리토스라는 분께서 물질은 매우 작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세요? 기원전 400년 때 아닌데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고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보통 그리스 철학은 맨 앞장이니까 기억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사상의 토대가 돼요 그리고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서 어터머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할 때 이제 어터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기원이 돼서 원자를 아톰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철학은 19세기가 도래할 때까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둘 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되게 늦네요? 늦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19세기면? 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험들이고 이게 뭔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미리 발견했어야 되는 과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19세기부터 이제 하나 둘씩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 근대 화학의 아버지 영국의 화학자 돌턴입니다 와 진짜 처음 들어 초면이에요 진짜 돌턴 과학 교과서에서는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요 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돌턴이라는 분이 이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 조금 얘기해드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불과 12살의 나이에 교사가 됩니다 12살이에요? 누굴 가르치네요 아 그러니까 터무니없어서 웃으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학이랑 자연과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신기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기상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래서 57년간 20만회가 넘는 기상 기록을 남겼고 이렇게 후대에 또 연구 자료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분이에요 좀 탁월한 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상 관측을 하면서 여러 기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압의 법칙이라든지 기체의 용해도 등을 발견하세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기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기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기체를 이것저것 이렇게 봤더니 뭔가 최소 단위가 있어 그래서 원자론을 제시합니다 기체는 최소 단위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체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기체에도 최소 단위가 있는데 난 이걸 원자론이라고 제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단위를 원자라고 명명하지는 않으셨는데 너무 극전칭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학의 아버지니까요 아니 좀 불편한데 그래서 1803년에 이때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맹이다 라고 하면서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를 하는데 이때 가설이 있습니다 원자론의 가설은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질량, 성질이 같다 그러나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질량,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기체랑 산소기체는 크기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성질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컨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컨셉 중에 약간 면모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돼서 화학반응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왜 웃으세요? 화학반응이 욱해요? 존칭 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지금 하세요가 10번 들었는데 대단한 분이라고는 하셨는데 그 앞에 데모크리토스가 미리 했던 말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뭐가 다른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얘기한 이 뭐가 다르고 다르다라는 게 화학반응을 얘기를 하신 건데 질소든 뭐 수증기든 산소든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재배열돼서 생기는 것 같아 그 기체라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소와 질소와 산소는 다르지 산소는 질소가 될 수 없지 이렇게 당연한 것도 얘기하지만 산소와 수소를 어떻게 어떻게 재결합하면 수증기가 되는 것 같아 물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LH2O, O2 이렇게 어떻게 합성을 하면 LH2O라는 물이 나온다는 걸 너무 쉽게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엔 처음 그 컨셉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관측 기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도출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뭐와 뭐를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발견인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거의 연금술이에요 무지야 무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거의 랜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의 수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수많은 뭔가 기체들을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턴이 이런 거를 재창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많고 수많은 화학 반응을 다 연금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시기가 이 사람이 최초인 거죠? 뭐 지금 분자 기여도 없는 거죠? 네 분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분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국의 화학자 돌턴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탄생하는 과학자가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 상수의 맞아요 아보가드로 상수 교과자만 열심히 받다 이분도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법률가에서 화학자가 되신 이상한 분입니다 이탈리아의 아메데오 아보가드로라는 분인데 1776년 8월에 탄생하셔서 성직자 아버지의 영향으로 철학과 법학을 전공을 하시고요 교회법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법학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대 중반에 갑자기 수학이랑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다가 독학으로 이 둘 다 섭렵을 하시기 시작해요 흥미를 느끼신 거죠 그리고 1803년에 첫 논문을 발표를 하시고 교수로도 취임되고 하시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학사를 뒤흔든 논문 중 하나입니다 단위 입자의 상대적 질량 및 이들의 결합비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 이라는 논문인데 이게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여기서 그냥 줄줄줄 읽어드릴 텐데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읽어볼게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가설을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부피를 가진 4개의 통을 놔요 그리고 한쪽에는 산소를 담고요 한쪽에는 질소를 담고 한쪽에는 탄소를 담고 한쪽에 수소를 담으면 그 원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가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안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분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최소 단위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아는 기체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처음으로 제시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싶을 때인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1리터의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1리터의 산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몇 리터가 될까요? 안드님 2리터 2리터가 됩니다 2리터의 산화질소가 돼요 근데 2리터의 수소와 1리터의 산소를 섞었더니 몇 리터가 됐을까요? 앤서님 3리터 라고 해야 정답이잖아요 2리터가 됩니다 음 2리터의 수소와 1리터의 산소를 섞었더니 2리터의 수증기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보가도로가 뭔가 이상한데 앞에는 1 더하기 1이 2였는데 여기서는 2 더하기 1이 다시 2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3리터의 수소와 1리터의 질소를 섞었더니 2리터의 암모니아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2리터 더하기 1리터가 2리터가 되는 걸 보니 2대 1 비율로 합쳐지나 보다 뭐든 뭐든이라기보다는 뭐 수소와 질소는 3대 1로 합쳐진다든지 뭐 수소와 산소는 2대 1로 합쳐진다든지 이렇게 정비례하면서 합쳐지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기체들인가 보다 라고 제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관측 결과만 보면 실험 결과만 보면 아 이거 완전 무작이네 뭐 어떻게 섞으면 2리터 되고 어떻게 섞으면 1리터 되고 어떻게 섞으면 3리터 되고 완전 무작이네 이건 연금술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비례하면서 뭔가 화학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기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 18세기? 19세기입니다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아니 뉴턴역학이 이미 정립하고도 훨씬 지난 시간인데? 어 네 근데 이게 참 늦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미시세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세계인데 이렇게 제시했던 분이 없었던 거겠죠 똘기니 말씀하신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 그래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아 이게 뭔가 합쳐진다 합체하는 거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정확히 셀 수가 없잖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느 물질이 1몰만큼 있을 때 그때 입자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런 거예요 연필이 한 다스 있으면 12개다 두부가 뭐면 몇 개다 이런 거 세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몰이라는 걸 아보가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 승계를 1몰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과학자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과학자를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보면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체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수소와 산소를 섞었더니 이상한 수증기가 2리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체에서 정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자나 원자의 발상이 고체에서도 된다는 걸 발견을 해요 고체에서도 통해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17종류의 금속 원자량을 계산하게 되면서 아 진짜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점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도 왔으면은 아 그럼 원자가 세상을 이루는 최소 단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내는 실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많은 실험들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자도 그렇고 원자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옛 그렇게 관측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돼 라는 걸 항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저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말이 돼 수학적으로 말이 돼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실험들과 결과들도 아 우리 세상이 그렇게 설명되는구나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자고 하니 말이 돼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사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말을 했던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싸하네요 뭔가 더 설명을 이해당할 줄 알았어요 끄덕끄덕 그실 줄 알았거든요 설명을 더 하실 줄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상대성 이론이 이 세계가 고정된 게 아니라 빛만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인 거야 우리 시간도 상대적인 거야 이 말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만 하면 모든 수식이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탄생했던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접근 과정이 여기서도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두 명의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1886년에 골드스타인 그리고 1897년에 톰슨 이 두 분의 과학자가 각각 양극선이랑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체 안에 뭔가 양을 띄고 있고 음을 띄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음 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용기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넣어놓고요 거기에 양 끝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요 그럼 전기가 흐르겠죠 수소기체를 통해서 근데 거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플러스극을 갖다 대면 뭔가 빛이 그 플러스극 쪽으로 싹 휘어요 그 얘기는 플러스극은 마이너스극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체 안에 마이너스극이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얘기한 게 음극선 실험 반대로 마이너스극을 갖다 댔을 때 무엇인가가 딸려온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극을 띄는 뭔가가 있나 본데 라고 얘기한 게 양극선 실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돌턴이나 아보가드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 안에 뭔가 플러스 띄는 애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띄는 애가 하나 있어서 아 이게 딸려오나 보다 원자가 최소 단위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우와 이게 원자 안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네 그게 끝일까? 그 안에 더 작은 건 없을까? 그걸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던 첫 번째 과학자가 영국의 러더퍼드입니다 똘기님 이분은 좀 친숙한가요? 러더퍼드는 얼마 전에 신문 사설에서 한 번 봤어요 장난 아니다 모르는 게 없는데 오늘?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실험 때문입니다 실험 지금까지는 좀 훑어보면 지금까지 온 얘기는 돌턴이 원자론을 제창을 하고 아보가드로가 그 원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묶여서 분자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제창을 하고 앞에 골드스타이님과 톰슨이 양극선 음극선 실험을 해보니 원자가 끝이 아니라 안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라고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러더퍼드가 아주 신기한 실험을 합니다 헬륨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헬륨을 이용해서 알파 입자라는 걸 만들었고 이 알파 입자를 아주 얇은 금박지에다가 총 쏘듯이 탕 하고 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오나요? 뚫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총을 똘기님한테 탕 하고 쐈어요 총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뚫고 지나가죠 그렇죠, 뚫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당연히 러더퍼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을 탕 쐈는데 아주 놀랍게도 총알이 반대편으로 휘어집니다 반대편으로? 놀라워 반대편으로 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반사되는 각오를 헤어졌다고? 그렇죠, 제가 똘기를 향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똘기를 맞고 다시 제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비비탄처럼? 비비탄도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 8,000번 쏘면 한 번 정도가 튕겨져 나와요 그럼 안 튕겨져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는 그러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똘기를 향해 8,000발의 총을 쐈어요 그만 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을 이유로 들어요 아, 들어봐요 근데 한 번 정도 똘기를 안 뚫고 총알이 똘기를 맞고 나를 향해 튕겨져 나왔어 아, 신기하네 우연이라 볼 수 있지 않나?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속성이긴 하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냥 매번 튕겨져 나오면 아, 똘기가 강철 몸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8,000번 쏘면 한 번 정도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그렇죠, 애매한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또다시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컨셉을 얘기를 해요 아, 이 원자라는 게 안에가 텅텅 비어있나 봐 그리고 아주 작은 어딘가에 모여있나 봐 그래서 그 모여있는 곳에 총이 맞으면 튕겨져 나오고 8,000번 중에 한 번이 그렇게 어쩌다 맞은 거고 한 7,999번은 그냥 빈 공간을 뚫고 나갔나 보다 아, 그 금속판에 어딘가가 좀 응집되어 있다고?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속된 금속판이지만 이 작은 세계에서는 비어져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있나 보다 어차피 그 쏘는 총알이 되는 알파 입자도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똘기님 계속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람을 예시로 들면 아, 심장 빼고는 다 뚫려있나 보다 어쩌다 총알이 심장에 맞으면 튕겨져 나오나 보다 튕겨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 실제 이거를 과학 교과서에서는 사실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럼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 거 똘기의 심장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핵 어, 맞아요 오 원자 핵 원자 핵 어, 맞아요 신기하다 저 오늘 유치원 생활과 얘기해 맞아요, 그걸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모형은 증명을 끝내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다는 거, 원자 핵이라는 걸 증명을 했냐고요? 실제로 있다는 거를 아, 그건 이제 후대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금속판에 쌌다며요? 네 네 그럼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금... 그 약간 은박질을 쫙 펼쳐놓은 그림인데 어, 그렇죠 그중에 원자 핵이 하나만 있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금속 원자들마다 원자 핵이 있는 거죠 그럼 촘촘촘촘하게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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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이 너무 작아서 맞아요 8천분의 1 정도로만 맞았다고 그게? 아, 맞아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 뚫고 지나가는데 그러네. 어떤 거는 안 뚫고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가운데 뭐가 있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가 엄청 큰 배구공, 축구공, 농구공이 아니고 아주 작은 골프공만 존재하는 게 원자였네.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고. 이런 개념을, 이런 컨셉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하나의 원자야. 거기에 딸기나 토마토나, 토마토를 왜 넣었지? 바나나나? 왜 들어? 수박 넣어요, 수박. 수박도 넣고. 뭐, 왜 싫어? 막 이것저것 이렇게 박아요. 잘게 잘라서. 그중에 플러스 극인 애들도 있고, 마이너스 극인 애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곳에 원자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푸딩 모델이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세상이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컨셉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러더퍼드가 이 원자핵을 발견하고부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주 가운데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플러스 극을 띄는 무엇인가와 마이너스 극을 띄는 무엇인가가 그냥 케이크에 두둥실 떠있나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컨셉이 좀 바뀌는 거죠. 다른 거는 원래는 케이크였는데 지금 러더퍼드가 새로 제시한 모델은 그 케이크의 살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다 비어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그냥 플러스 극을 띄는 무언가와 마이너스 극을 띄는 무언가가 있나봐. 지금 푸딩이라고 예시를 들어주셔서 좀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푸딩 중에서도 중간중간 알갱이들이 박혀있는 푸딩들이 있죠. 씹으면 잘잘 씹히는 그런 모양을 상상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일까에 대한 컨셉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푸딩 모형이었고 러더퍼드로 넘어오면서 아, 이게 아니네. 똘기님 말씀처럼 이 케이크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텅텅 비어있는 거였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원자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플러스 극을 양성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을 전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게 더 헷갈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 더 직관적이잖아. 아, 그럼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 플러스 극이 가운데 모여있는 원자 핵이 플러스라는 것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둥실둥실 떠있는 게 마이너스 극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모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 이 마이너스 극들이 그냥 둥실둥실 떠있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처럼 자기의 궤도를 가지고 떠 있을 거야. 중심에 핵을 두고 중심에 핵을 두고 태양이 양성자인 거죠. 지금 저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 모형 아닌가요? 어, 그쵸. 저희가 모형으로 자주 접하는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에요. 그 썸네일도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썸네일도 이거죠. 제가 하려던 얘기를 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처럼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들이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떠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러더퍼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 보어? 네, 그 보어입니다. 그 보어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양자역학편을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보어를 좀 생략한 이유는 이분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지만 원자의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러더퍼드가 보어와 함께 많은 걸 했습니다. 이게 가운데에 모여있는 게 핵이구나. 그리고 개가 플러스구나. 그리고 그 옆에 둥둘 떠다니는 게 마이너스 극이구나. 전자들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만들어냈고 보어가 거기에 한 스푼 더 얹어서 이 전자들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태양계처럼 자기만의 궤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밝혀냈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이 원자의 무게가 설명이 안 돼요. 자,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수소와 헬륨은 이 플러스 극 양성자의 차이가 두 배 정도 나요. 아까 똘기님이 심장이 양성자다. 원자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두 배 차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심장이 두 개 있다고 치면 되죠. 근데 질량은 네 배의 차이를 가져요. 수소와 헬륨이 양성자 차이는 두 배인데 네 배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두 배 많으면 두 배 무거워야지. 왜 두 배 많은데 네 배가 무겁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새로운 컨셉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네 배 무거운 이유는 양성자가 네 개 있기 때문일 거야. 우리가 두 개라고 관측을 했지만 사실은 네 개야. 그래서 양성자라는 게 핵? 그쵸. 그쵸. 근데 왜 우리가 볼 땐 플러스 극이 두 개일까?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이너스 극 두 개도 같이 있어. 그래서 걔네 둘은 중립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과학의 발전의 역사예요. 근데 수학의 증명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플러스 극이 두 개인데 그 두 개인 이유는 플러스 극이 네 개가 있어 원래. 그래야 질량이 설명이 돼. 근데 그게 우리가 두 개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옆에 마이너스 극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서로 정기적으로 중립이 되고 우리가 남은 두 개만 관측이 되는 거야. 그럼 다 설명되잖아.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딱 이거 듣고 좀 그게 생각나요. 어렸을 때 수학이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게 수학자들은 0이 있잖아요. 근데 0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0이 사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수식을 막 만들어요. 그럼 무에서 이제 U를 만들어서 수식을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0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는 플러스 2인데 이거를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안네님은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독일이라고 하니까. 누굴까요? 고양이. 아닙니다. 하이젠베르크입니다. 트레딩거 말하고 싶은구나.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나오면 양자역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많이 찾아본 자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도 대부분 하이젠베르크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여러 원리 중에 하나가 1927년에 발표하신 불확정성 원리예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게 어떤 원리냐면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원리예요.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지금 이 러더퍼드가 생각했던 우리가 플러스 2라고 관측하는 이유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이기 때문이야라는 거를 이것 때문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물질의 위치와 운동량과 같이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물리량을 동시에 측정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한 글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녹음실 같은 곳이죠. 불도 꺼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공기가 꽉 찬 풍선을 탁 풀어요. 그러면 풍선에서 바람이 막 빠지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손을 딱 뻗었는데 풍선이 만져졌어. 그럼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죠. 그때의 풍선의 운동량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져진 위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량을 측정을 했어. 얘가 저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걸 내가 방금 느꼈어. 라고 하면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학적 한계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게 하이젠베르클의 불확정성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러더퍼드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원리에 따르면 운동하는 전자, 마이너스 극이 어느 특정 위치에 있다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더퍼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양성자가 플러스가 4개가 있고 그 옆에 마이너스가 2개가 있어서 얘네 둘이 약간 상쇄됐을 거야. 그러면 질량도 4고 전극도 플러스 2인 게 설명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 옆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특정했으니까. 위치를 특정했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위치에 특정하게 있을 거야라는 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혹시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좀 와닿지 않거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여기서 하이젠 베르크가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는 그 양자역학을 찾아들어가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뉴턴이 제창하던 고전역학은요. 이 운동량과 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게 고전역학이에요. 예를 들면 공이 여기서 굴러간다. 공의 위치랑 운동량을 계산하면 그 다음 공의 위치를 알 수 있다가 고전역학입니다. 것이 3개인 거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서 미시에 정말 작은 것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정말 작은 원자들을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방팔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정확히 관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 모양의 원자를 측정을 했어. 근데 이 측정 자체가 양자역학 때 기억나시면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운동량과 위치를 둘 다 측정해서 다음 위치를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 모든 역학에 적용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극 옆에 마이너스극이 같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했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그게 말이 안 돼요. 마이너스극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을 거야. 라는 주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하이젠베르크랑 같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을까? 아무 극을 띄지 않는 무거운 애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전극을 띄지 않아요. 플러스극도 아니고 마이너스극도 아닌데 그냥 무거운 애가 두 개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립인 거죠? 그렇죠. 중립인 게? 계속 컨셉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계속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무 전극을 띄지 않는 무거운 애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플러스극 두 개가 있고 이러면은 설명되지 않아? 라고 해서 중성자가 있을 거야.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만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 극을 띄지 않는 중성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설명이 돼. 그럼 수학적으로 모두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 플러스 4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플러스 1을 플러스 2 플러스 0 플러스 0으로 계산하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왜 헬륨과 수소는 양성자는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질량은 네 배가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성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성자를 이렇게 재창을 했습니다. 아 중성자야. 중성자가 있어. 너희들이 찾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를 찾습니다. 그걸 또 찾았어요? 러더퍼드의 제자가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과학사가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고. 아닌데요. 체계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창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냐? 수식이 맞으니까 실제는 됐다 치고. 그렇죠.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제 관심도 없어. 우리가 측정한 실험 결과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인 제임스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신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플러스극, 양성자, 마이너스극, 전자 이렇게 좀 전극을 띄고 있는 애들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극을 띈다는 얘기는 찾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석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석과 같이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이렇게 띄어보면 이렇게 딸려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아무것도 안 띄는 애가 있대. 그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래놓고 찾으래. 여기지만 찾아내. 그렇죠.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중성자를 감지할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30년에 독일의 과학자 보테가 베릴륨이라는 금속에다가 똑같이 알파 입자를 쬐는 실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아무거나 다 쏴보는 거야.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알파 입자가 베릴륨이라는 금속을 통과를 하고 나서 생전 처음 보는 미지의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이건 과학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상한 게 뛰쳐나왔어요.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물리학자 마리 퀴리 부인의 장녀였던 이레네 퀴리가 이 처음 보는 미지의 방사선을 다시 한 번 파라핀이라는 물질을 통과시키게 냅둬봐요. 그러니까 두 번 통과를 하는 거예요. 베릴륨을 통과하고 그 뒤에 나온 애를 다시 파라핀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파라핀 뒤쪽으로 또 뭐가 나왔겠죠. 거기에서 양성자가 관측이 됩니다. 플러스극을 띠는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무엇인가가 이 파라핀 물질 안에 있는 양성자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면 알파입자라는 총알을 베릴륨에 쐈습니다. 그랬더니 베릴륨 뒤쪽으로 생전 처음 보는 방사선들이 나와요. 이건 뭔지 몰라요 지금. 근데 걔를 다시 파라핀이라는 물질에 쐈더니 플러스극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뭔데 얘가 플러스극을 밀어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채드윅은 이거를 본능적으로 중성자라고 직감합니다. 쏟아져 나온 게? 아니면? 밀어낸 애가. 그 이상한 미지의 물질? 파라핀 닿기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께서 그랬거든. 질량도 똑같은데 플러스극도 마이너스극도 아닌 애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무게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구공 같은 거예요. 똑같은 애가 질량이 똑같은 두 개의 당구공을 탕 때리면 때린 당구공은 멈추고 맞은 당구공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시당초 중성자를 친 애는 누구예요? 베를륨을 통과한 알파입자? 아니, 중성자를 친 게 아니고 친 당구공이 중성자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구공 자체가 이제 중성자였던 거죠. 퀴때가 뭔데요? 중성자를 친 애가 있으니까 움직였을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당구공이 하나 있고 당구공 A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당구공 B를 거기다 밀어요. 당구공 B는 그 자리에 멈추고 A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넘어간 A가 플러스들이었던 거고 여기 들어간 B가 그 미지의 물질인데 그게 중성자인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성자는 애초에 누가 움직인 거예요? 그게 베를륨의 알파입자를 쏴서 중성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과를 따지면 똘기님 말씀대로 이거 그래서 걔는 뭔데? 그래서 얘는 뭔데? 끝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아니요. 그때의 과학이라는 건 그냥 그런 현상을 놔놓고 이제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채드윅은 이게 본능적으로 중성자라는 걸 직감을 해요. 왜냐하면 양성자를 완벽하게 밀어내는 뭔가를 찾은 거죠. 그래서 붕소 등을 이용해서 추가 실험을 하고요. 본인이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질량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중성 입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놨다고 해서 눈으로 확인했다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맞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우리 스승님이 풀지 못했던 그게 해결이 되네. 이게 바로 중성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1934년쯤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였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 물론 당구공에 비유를 하면 그게 맞죠. 밀어낸 게 그 자리에 남고 그 자리에 있던 게 밀려가는데 그다 통과시켰다며.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채에 걸러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원래 있던 애들이 마이너스만 걸러져서 플러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방금 뭐 마리큐리도 나왔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드윅이 계산을 해서 이게 중성자가 맞다면 설명이 된다. 라고 제시를 한 거고 그게 학계에서 인정이 된 거죠. 여기까지 머나먼 길을 지금 헤쳐왔습니다. 돌턴에서 시작해서 이 채드윅까지 오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몇 개죠, 앤서님? 세 개. 세 개죠. 뭐뭐뭐죠?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성자까지 세 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다 설명돼. 양성자 있고 중성자가 극은 뛰지 않지만 질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있고 야, 진짜 다 설명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물질들이 다 설명돼. 라고 하면서 막 기쁨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좀 발견이 돼요. 1928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제시하고 미국 물리학자 칼 앤더슨이 발견한 양전자가 발견돼요. 양전자? 자, 여기서부터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뜨실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굳이 막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양전자는 전자와 비슷할 정도로 작고 가벼워서 막 날라다녀요. 근데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전자도 양성자도 중성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 상태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입자를 발견을 하는데 얘도 전자랑 좀 비슷해요. 막 날라다녀요. 근데 전자보다 한 200배 무거워요. 그런 뮤온이라는 입자를 또 발견을 합니다. 뮤온? 네, 뮤온.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세실 파월이라는 사람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반응하면서 나오는 파이온이라는 입자를 또 발견을 하고요. 또 파이온이라는 입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를 똘똘 뭉치게 해주는 중간자라는 걸 또 발견을 하고요. 아주 엉망진창이 돼요. 지금 그런 애들은 모든 원자에 다 존재하는 애들인 거죠? 어쩌다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 어쩌다 발견을 한 거예요. 어쩌다 발견을 한 건데 이때부터 뮤온, 뮤온 누트리노, 양전자, 파이온 막 등장합니다. 그만큼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거겠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중성자 이거면 끝일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사실이 발견되는 게 이 중간자라는 애를 통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의 전부를 알아낸 줄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야 소립자 세계의 문을 연 것이었다. 소립자? 이거 그건가요? 그 7종류?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긴 여정이었어요. 돌턴이 원자를 얘기하고 분자를 찾고 플러스극 찾고 마이너스극 찾고 원자 핵이 있네. 걔는 플러스네. 날라다니는 애는 마이너스네. 근데 질량이 설명이 안 돼. 중성자도 있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립자 세계의 입장 티켓이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었던 거지. 이제 시작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소립자가 100개가 넘게 발견이 돼요. 양성자도 전자도 중성자도 아닌 게 100여 개가 발견이 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입자 동물원의 문을 열었다. 좋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정말 복잡할까? 정말 모든 입자들이 그렇게 소립자가 하나하나하나 다 따로 존재할까? 더 쉽게 설명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머리 겔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신기한 거를 제시를 하시는데 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정수가 아니고 분수일 것이다. 아, 이거 전부 복잡해. 그러니까. 0이라고 보면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요. 그래서 1963년에 분수전화를 가지는 쿼크라는 새로운 입자를 제시를 해요. 여기서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 쿼크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쿼크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계산해보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 아, 이 쿼크가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겠다. 내가 쿼크라는 걸 제시를 했지만 이 쿼크 하나 가지고는 세상이 설명이 안 되고 다 같은 쿼크가 아니고? 그렇죠. 한 세 개 정도는 있어야 이 세상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소립자 100개 넘게 발견했지만 야, 이거 쿼크 세 개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렇게 마지막 쿼크 이러면 맨붕하다가 붙인 이름 같네요.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요. 이전에 발견됐던 100여 개의 소립자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해요. 쿼크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소립자 이름들을 안 들어보셨어도 쿼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전에 있던 뮤온, 뮤온, 뉴트리노, 양전자, 파이온, 람다, 시그마, 반양성자, 반중성자 뭐 이거 다 설명합니다. 쿼크로. 그러면서 하나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스킵을 했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중성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양성자는 두 개의 업 쿼크와 한 개의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한 개의 업 쿼크와 두 개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보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굉장히 과학계에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쿼크는 1969년 미국의 스탠퍼드 선형가속기 연구소에서 확인이 돼요. 진짜로 양성자가 두 개의 업 쿼크와 한 개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성자는 한 개의 업 쿼크와 두 개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아요. 끝났으면 좋겠죠. 제발. 그래. 이 세상은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끝났다. 이러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 이 세 개의 쿼크로는 또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개 정도만 더 정의할게. 그래서 쿼크는 총 여섯 개야. 그러면 진짜 이 세상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쿼크는 여섯 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섯 개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애들을 아직 못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요? 잠깐만. 자, 이제 한 번 더. 한 랩스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쿼크까지 왔습니다. 모나면 여정을 지나서. 자, 근데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컨셉을 제시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모티브를 땄냐면 아까 보어모형, 러더퍼드 보어모형을 생각해 보면 양성자가 가운데 아주 무겁게 탄탄하게 있고 그 주변의 전자들이 태양계의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처럼 각자의 궤도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형 있잖아요. 그 모형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전자는 관측된 적이 없다. 아, 그것도 뭐 중요한 거긴 하지만 태양계의 입장에서 궤도를 막 돌고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들이. 하지만 그 스스로도 뭐하고 있죠? 아, 돌고 있죠. 돌고 있죠. 아. 그 스스로도 돌고 있죠. 그래서 전자도 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면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돌면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로 스윙 생각하시면. 아. 앞뒤로만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스핀하면서 돌잖아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붙입니다. 스핀. 직관적이네. 소름 돋네. 그래서 전자에 스핀이 있을 것이다. 이 전자라는 애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도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이다. 왜 제시를 했을까요? 그걸 제시하면 수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자 스스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과학자 사무엘 구드스미트와 조지 울렘벡이 도입을 하고요. 그 자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회전 운동량이 있겠죠. 지구가 돌고 있을 때도 회전 운동량이 있듯이. 그 회전 운동량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또 많은 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스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쿼크까지도 왔고요. 쿼크도 6개로 쪼갰고요. 그래도 설명이 안 돼서 전자에다가 회전 운동량까지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이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일까? 과학자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실험의 결과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오는 게 아 이 스핀이 정수배가 아니고 실수배인가 보다. 2분의 1 스핀. 실수가 뭐죠? 자연수보다 더 큰 수죠.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정수라면 그 사이수들, 실수들. 아, 그걸 실수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또 나눴더니 세상이 또 설명이 돼요.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컨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들을 마주해요. 과학자가 새로운 컨셉을 제시를 해요. 그럼 그게 또 설명이 돼요. 그 컨셉으로 또 실험을 하다 보니 또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또 어떤 과학자가 새로운 컨셉을 제시해요. 지금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사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닭가슴살.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실수배의 스피를 가지는 입자들 모아보자. 그거를 다 모아서 페르미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야, 다 모여봐. 실수배의 스피들 다 모여봐. 너네는 이제부터 페르미온이야. 야, 정수배 다 모여봐. 정수배. 1, 2, 3, 4, 5, 6, 7, 8. 정수배들 모여봐. 너네는 보손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면 페르미온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자가 포함돼요. 전자는 알고 보니 페르미온이었어요. 그리고 보손에는 빛이 포함됩니다. 광자. 아인슈타인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빛이라는 게 이 보손이라는 테마 안에 있어요. 그 외에도 이것저것 있는데 얘기하면 더 머리만 아파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청취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 안 듣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저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쿼크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스핀. 돌고 있을 거야. 근데 설명이 안 돼. 2분의 1 스핀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와서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나눴어요. 굉장히 최첨단 같죠? 이게 20세기에 정립된 거예요. 아직 21세기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게 다 정리가 된 건데 이 소립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양자역학에서는 확률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 이렇게 막 나오면 이 통계값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린다고 치면 맥 계속 굴려보면 무슨 주사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정육면체 주사위라면 6분의 1이라는 그 통계가 나올 거잖아요. 이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나눈 이유는 어느 통계를 따르는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입자입니다. 페르미온도 무슨 입자고요. 이제 무슨 입자인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페르미온도 입자들이고 보손들도 입자들인데 그걸 나눈 이유는 페르미온은 페르미 디렉이라는 통계를 따라요. 양자역학적으로 얘네들은 페르미 디렉이라는 통계에 따라서 출연해요. 그렇게 관측이 돼요. 보손이라는 친구들은 보스 아인슈타인이라는 통계를 따라요. 두 개 다 입자인데 한쪽은 저쪽 통계를 따르고요. 한쪽은 이쪽 통계를 따라서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데 페르미온에는 총 12가지의 입자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머리만 아프니까 지나가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대본에 적혀 있어요? 설마?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페르미온이라고 치면 그냥 나와요. 12가지가. 그리고 보손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립되는 과정 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스핀부터 시작해서 이 스핀의 실수배와 정수배 그리고 어떤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이냐를 가지고 페르미온과 보손이라고 나눴다. 이 흐름 안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랑 양자역학이 합쳐집니다. 처음에는 두 개가 다른 역학인 줄 알았는데 상대적 양자장론이라는 학문에서 통합이 돼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과정에서 활동한 천재들이 폴 디렉과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을 얘기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반갑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원리 두 가지가 있죠. 양은님 뭐가 있죠? 네. 특수랑 일반. 특수랑 일반. 그중에 특수상대성 원리만 양자역학이랑 현재 합쳐진 상태예요. 특수상대성 원리는 빛에 관한 거죠. 빛의 속도. 일반이 중력에 관한 거. 그래서 일반이 더 큰 개념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특수가 먼저 나왔고 특수가 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 스스로는 자기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 아 결국 얘가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리처드 파인만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합쳐지면서 대변역이 일어나죠. 어?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였네. 그냥 꼰대 노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과학사를 신봉하시는 분이 아인슈타인을 꼰대 노 땅이라고 아니요. 아니요. 양자역학 입장에서 양자역학 입장에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굉장히 반대하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후대에 밝히고 보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역시 천재였구나. 응. 그리고 이윽고 1972년 4월 여기서 휴 몽고 메리 박사와 프리먼 다이슨 박사를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안 궁금하죠 이제? 아니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양성자, 전자, 중성자 그때 만나신 게 아니고 이미 스핀이나 페르미온이나 보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양자역학 시대에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리만 가설에서 제로점의 간격을 식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라고 휴 몽고 메리 박사님이 얘기했더니 프리먼 다이슨 박사님 그분은 입자물리학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식은 가우시안 유니터리 앙상블의 무작위 행렬의 고유값들의 페어 코릴레이션의 밀도식과 동일하군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원문이에요. 아 그게 원문이다. 이걸 제가 이제 퉁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거를 조금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가우시안 유니터리 앙상블이라는 건 빼고 무작위 행렬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행렬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입자를 설명할 때 양자역학에서 확률을 따른다. 통계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계산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행렬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렬을 영어로 하면 뭐죠? 안네님? 유니 아 행렬. 그 자체. 행렬 자체. 몰라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죠. 네. 아실 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편집한다. 네. 그래서 이 무작위 행렬의 고유값들의 뭐를 뭐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결국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찾은 식이 있는데 그게 리만 가설의 제로점 간격식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을 계산해놨을 뿐이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프리만 다이슨 박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식을 정리를 한 건데 그 밀도식을 정리를 한 건데 그걸 리만 가설에서 누군가 똑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물어 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프리만 다이슨 박사님께서 이걸 발견하시고 휴 몽고 메리 박사님과 얘기를 하시고 나서 자신의 제자에게 썼던 편지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큰 발견을 하시고 편지를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소수 에피소드에서 못다했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수 에피소드에서 퉁쳐서 얘기했던 그 한 문장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던 거예요. 페르미온과 보손. 열두 가지, 다섯 가지. 그럼 과연 얘네들은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일까. 앤서님이 고개를 가로잡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관측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은 2020년 7월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실험에서 새로운 형태의 쿼크가 발견돼요. 아,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질량을 주고 떠나버리는 애.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본 기사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3개의 쿼크가 서로 어떻게 어떻게 결합하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를 쿼크 3개에서는 바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짝수계의 쿼크를 붙여서 만들어지면 테트라쿼크, 펜타쿼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2020년 7월에. 아, 그럼 아니네요. 4개의 같은 쿼크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테트라쿼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진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도대체 어디서? 쏟아졌다고요? 왜 우리 하나도 못 봤지? 테트라쿼크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이면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끈따끈하니까 뭔가 대단한 게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짓을 18세기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이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모르죠. 그냥 페르미온이랑 보손이라는 컨셉을 제시하고 그 안에 12가지, 5가지 정도 정리해놓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실험 결과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과학사나 화학사에서 아주 큰 틀이에요. 오히려 얘기하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오늘 앤서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데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앤서니는 말 진짜 없었어요. 웬만하면 말 많이 하시네요. 파울리의 베타울리도 얘기 안 했고요. 오비탈도 얘기 안 했고 스펙트럼도 얘기 안 했고 디렉 방정식도 얘기 안 했고요. 리처드 파인만이 했던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얘기도 전혀 안 했어요.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에피소드를 굳이 굳이 준비한 이유는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다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컨셉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야, 이렇게 하면 설명되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과학사의 어떤 한 줄기를 따라가는 데는 아주 그만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이 개념을 도입했어 할 때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약간 과학자들끼리의 약간 갇힌 거기에 갇힌 노름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직전 에피소드인 깨달음을 듣고 오시면 아, 이런 얘기였구나. 세상에 정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끝까지 안 들을 것 같다고 범내님이 얘기를 했는데 약간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돼서 아마 끝까지 들은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뭐 재생만 누르셨다면 끝까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애초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재생을 안 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사실 범내님이 초반에 오늘 양자역학 얘기는 쫙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양자역학이랑 너무나도 합쳐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범내님이 많이 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좀 이해가 재밌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양자역학 공부를 많이 해놨었고 그래서 되게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범내님이 생략하신 부분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전자는 아직도 관측된 적이 없고 전자는 그냥 에너지가 뿜어나와서 저기에 있는갑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과학책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가 작지만 전자와의 거리가 거의 운동장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기본 개념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농도 깊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 거라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양자역학 편이랑 같이 들으시면 오늘 에피소드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 사실 이 에피소드는 오히려 이과생인 분들은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교과까지 배우는 게 딱 중성자까지거든요. 중성자가 있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채드윅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리학과를 가셔야 듣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전 물리학이 틀렸어. 양자역학이 맞아. 왜?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해보면 개념을 그렇게 가져가고 그 컨셉에 아주 뒤덮여 있으면 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